신검을 찾았다. 썬더를 찾아서 미래로 돌아가야 한다.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. 그대들 어디로 가시나? 미래. 출발! 설계자가 뭐야? 그 요괴가 내 안에 들어온 거지? 내가 뭐가 들어있든 숨어있게 놔둬. 그 요괴가 내 인사기 때문에. 최소한의 이곳은 그녀를 찾을 수 있게. 모든 사람들을 확인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. 그 요괴가 내 인사기 때문에. 그 요괴가 내 인사기 때문에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